반갑습니다. 에어선TV입니다. 2022년 4월 트로트 가수 인기순위 탑30을 발표하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지수 2022년 4월 빅데이터 분석 자료로 제작되었습니다. 발표한 인기순위 50위 중 30위부터 1위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30위에서 21위까지는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30위는 주현미님, 29위 이승현님, 28위 김연자님, 27위 나태준님, 26위 별사랑님, 25위 금전디님, 24위 김태현양, 23위 김다현양, 22위 은가은님, 21위는 강진님이 차지했습니다. 22위는 남진님입니다. 남진님은 데뷔 58년차 가요계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 28일 동갑내기 가수 조용남님과 콘서트 마이웨이 무대에 섭니다. 한양대 동창생으로 조용남님이 쌍시온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 관계라고 합니다. 19위는 태진아님입니다. 태진아님은 최근 신곡 오늘도 살아야 하니까 를 발매했습니다. 애절하고 슬픈 멜로디가 돋보이는 정통 트롯으로 특유의 허스키한 보이스와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음원 발매와 함께 각종 음악방송 활동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18위는 홍자님입니다. 스타트롯 여자 랭킹 36차 투표에서 총 16,123표를 획득해 3위를 차지하며 꾸준한 인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데뷔해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지난 1월 첫 디지털 싱글 화양연화를 발표했습니다. 17위는 설운도님입니다. 딸인 이승아 문제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며 아버지로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네요. 최근 이명웅의 첫 정규 앨범에 이적 자전거 탄 풍경 송봉주 박상철 딕펑스 김현우 윤명선 등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16위는 윤태화님입니다. 꽃피는 3월에 아름다운 새 신부가 된 윤태화님 미스트로2를 통해서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고 방송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자주 배웠으면 합니다. 15위는 제주댁 양지은님입니다. 3월 순위보다 10일이나 상승했습니다. 최근 양지은님 팬카페에서 평택시 통복천 참여숲에 150제곱미터 규모의 숲을 조성 시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참여의 숲은 나무를 심어 평택시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는 숲입니다. 14위는 김소연님입니다. 최근 대구 엑스코 동관에서 개최된 JTBC 싱어게인 시즌2 무명가수전 탑10 전국투어 콘서트 대구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13위는 3월 27위에서 14계단 상승한 전유진 양입니다. 요즘 방송가의 섭외 영순이라고 합니다. 포항에 거주하며 학교 생활과 가수 활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스케줄을 맞추기가 무척 힘들어 방송국에서 전유진 양 일정에 맞추어 방송한다고 합니다. 12위는 홍지윤님입니다. 제10회 대한민국 예술문화인 대상에서 대중음악 부문 수상의 주인공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월에는 한국소아암재단의 선안스타 3월 가황전 상금 50만원을 도와한 백혈병 하나를 돕기 위해 기부했습니다. 11위는 나훈아님입니다. 데뷔 55주년을 맞아 전국 10개 도시의 팬들을 만나는 투어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최근 발표한 신곡 무대도 보여줄 예정입니다. 6월 부산 공연을 시작으로 대전, 창원, 인천, 대구, 안동, 고향, 서울, 천안, 광주 등 10개 도시에서 총 23차례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12위는 김희재님입니다. 트롯 가수뿐만 아니라 예능, 드라마 출연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방연된 MBC 토요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에서 이욱열 순경력으로 열연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9위는 정동원 군입니다. 트로트 신동이 첫 미니앨범 손편지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4대 도시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손편지 앨범의 신곡과 트로트, 발라드, 댄스 등 장르를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8위는 장민호님입니다. 오는 5월 1일 디지털 싱글 앨범 회초리를 발매합니다. 그동안 남자는 말합니다. 드라마 내 이름 아시죠? 7번 곡도 정답은 없다 등의 곡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골프왕, KBS의 주저비 풍년 등 다양한 예능에 출연하며 장르를 불문한 맹활약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7위는 장윤정님입니다. 최근 미니앨범 에스트리너를 발매하고 약 1년 6개월 만에 신곡을 선보였습니다. 이정표 버팀목이 더블 타이틀곡으로 선정됐으며 수록된 4곡 모두 절절한 노랫말과 깊은 감성이 어우러진 곡입니다. 6위는 홍진영님입니다. 학위 논문 표절로 1년 반 가까이 활동을 쉬던 홍진영님이 최근 신곡 라틴 브라스 밴드와 오케스트라 연주가 조합을 이룬 풀 라틴 밴드의 매력이 돋보이는 댄스곡 비바 라비더를 발표하며 가요계에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5위는 영탁님입니다. 전남 완도군은 대표 특산물인 전복 소비 촉진을 위해 광고 모델로 가수 영탁을 발탁했습니다. 신곡 전복 먹으러 갈래 발매 후 완도군 전복 홍보 대사로 위촉되었으며 TV 라디오 정보 및 예능 프로그램에 연달아 출연하여 완도의 매력뿐만 아니라 전복을 알리는 등 완도 전복 홍보 대사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4위는 송가인님입니다. 최근 신곡을 발매한 가운데 타이틀곡 비내리는 금강산 뮤직비디오 공개를 앞두고 제작사 측이 파일 복사 중 촬영 파일이 모두 삭제됐기 때문에 다시 찍어 공개할 예정이라 팬들이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3위는 이찬원님입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안싸우면 다행이야 MC로 활약하며 진행 능력이 나날로 발전한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브루엘 명곡, 퍼원 25시, 백 투 더 그라운드 등에 출연해 안정적인 진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는 박군님입니다. 박군님이 품절남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LPG로 데뷔한 한영과 SBS 필, 당신의 일상을 밝히는가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서로 8살 차이라는 화제를 모으며 4월 26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박군님 축하드립니다. 대망의 1위는 이번 달에도 이명웅님입니다. 이명웅님 첫 정규앨범 I'm Hero 트랙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최고 히트곡 별빛같은 나의 사랑하를 헌정한 설운도님을 필두로 가수 이정님, 자전거 탄 풍경의 송봉준님, 귓벙스 김현우님, 윤명선님 등 가요계의 쟁쟁한 선배들이 이명웅님의 첫 번째 정규앨범에 참여했습니다. 총열 두 곡이 담긴 정규 1집 앨범 I'm Hero는 5월 2일 베일을 벗고 5월 6일부터 전국투어 콘서트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1위 축하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